요리는 좀 했는데 이게 있어서 밝아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면 이거 하고요. 조금 더 밝게, 아침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서 남녀리랑 금전식도 다 이렇게 해서 조금 밝게 하고 한 6가지 정도 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이즈 원투는 제가 몰라서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장난 제작년에 제주도를 갔는데 우리 딸들이 사진 찍을 때 모션을 많이 하라고 해요 그래서 뭐하나 남도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포즈로 칼내가 다리를 놓고 칼내가 왕쩡을 찍은 거예요 제가 찍니까? 아래쪽에서 히트월밭쩡을 사진 찍은 거고 집에 와서 하늘이 별로 높지 않아서 히트월매로 들어가서 하늘만 변경을 했어요 모양을 보여주고 여러가지 색깔이 앞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슴함께 카톡으로 원본으로 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인물 사진은 그날은 별로 없어가지고 다 풍경으로 보내드렸고요 여기 아래 있는 사진은 여기 바로 서구촌 앞에 있는 개수중학교 사진인데요 여기는 사진이 워레한 벚꽃이 예쁘게 하얗게 나왔는데 제가 여기다가 붕둥스레인 걸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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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mom's worst name for thi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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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